이러고 돌아다니면 제가 볼 만하겠다 빠바바바밤 제가 빠바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두유 아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두유 정신입니다 근데 옷 진짜... 본인도 알지 이상한 거 왜 이상해? 오늘의 옷을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이 본 영상은 넷플릭스의 타이劇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옷은 오늘의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엄마 젊었을 때 보는 거 같아 어디 되게 놀러 나가는... 귀걸이도 일부러 산 거야 아 산 거지? 난 니나 어 부시게 인이 마일로 마 아 그 동묘에서... 그 산 거를 내가 사실 집에서 입고 나오려고 했다 저 뭐 매치완 엄마가 너무 걱정하더라고 그렇게 입고 어디 가냐고 그냥 싸갖고 왔어 난 깡꼬치완 추추추 아 이거... 끼네 끼네 아 이거 뭐야 짱한 라일러 짱한 아니 근데 진짜 주인공이 이렇게 입고 다녀? 사실 니 추한 보또이네 제가 시주여 왕왕 사실 쩔한다고 남자 주인공 맞아? 이거 약간... 이렇게 입으면 바람둥이 내지 사기꾼인데 이거는 100% 뭐야 이거는? 따위따 따위따 어울리네 근데 이거 옷에도 냄새나는 것 같아 동묘에서 샀잖아 너는 어디서 샀어? 옷을 차이 자라 마이다 쟤는 자라에서 사고 나는 동묘에서 입고 막 얼쑤 옷을 하고 얼쑤 옷을 하고 푸구 마 쟤 전종도 푸구 쟤는 푸구 펑거 어이 쟤는 전종도 푸구 아... 아 뭐... 눈썹 그린다고? 아 이거 살살 돼 아 이상하잖아 더 나은데? 그런가? 비니 보라에도 매우漂亮더라 근데 이거는 좀 넣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이거 꼭 밖에 있어야 돼 외로우 매우 칸다른자 간단히 말하면 大概 80년대 룰시 교바에 파상된 것 룰시 교바에 파상된 것 아 룰시 교바에 파상된 것 아 룰시 교바에 파상된 것 아... 그래서 오늘 준비한 룰시 교바에 파상된 것 지금 타이피 룰시 교바에 파상된 것 룰시 교바에 파상된 것 룰시 교바에는 맛있겠다 내 술은 없어? 그것은 못 마시잖아 그래도 이런거 먹으려면 같이 나도 이렇게 마셔야지 아삼 이거 홍루이 째 아삼 랑거도 네가 마셔 이 룰시 교바에는 룰시 교바에 파상된 것 아니야 아니야 왜? 이거 딱 러차우店이네 그... 베이징은 비자 가오지도 마이... 양지오의 곳 아... 너는 장한? 아 장한이야? 응 너는 수 마마 수 마마? 어... 수 마마 깜빼 음 맛있어 타이완 향장 맛있지? 와... 맛있네 이거 진짜 맛있던데 어... 이거 맛있네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한국어 마이다 음... 사실 타이완 향장 아 근데 오늘 뭐... 드라마 얘기 안 할거야? 응? 수현 수현 지금 등... 다 파져있는거 알아? 수현 이 옷은 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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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치마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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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장 하늘 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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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송고변입니다. VS Media 도로는 새해가 좋습니다. 새해가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고통이 끝난 것 같기도 해요. 가능한 시간을 긴장해야 되겠지요. 작은 긴 사자의 끝까지도 말합니다. 우리 2월 7일에 만나요! 안녕! 쭈어 너와 안녕! 지금 한국에서 한 번에 또 잘생기고 있어요. 네가 봤을때요? 네, 맞아요. 쭈어 너의 빨대가 있는 가사입니다. 아 운명하네 이 날들과 희광한 이름이 희광한 이름이 희광한 이름 그점이 희광한 이름이 의상처럼 아.. 나오구나 공항영 공항영 대충 어떤 내용이냐 장한 소음아마라 롤드 마마 아 마마 2부 마마 저는 저는? 아뇨 너는 짱한 소음이가 같이인가입니다 아... 이거 너무 진짠, 너무 상냥, 그리고 정말 잘 어울린다 이 단지에 대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러셋! 아 근데 이건... 이거 우리 엄마가 보는데 이거 엄마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 단지에 있는 엄마가 죽을 수 있었다. 이 단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었다. 아... 근데 그 죽는 사람이 누군데? 아까 량거 마마라고 했잖아. 아... 그 죽는 사람이 누군데? 아... 왜냐면 제가 아직 못 봤을때 이 방송을 봤을때 90% 이상... 내가 죽을 수 있었다. 너 죽을 수 있었다. 그렇죠. 약간... 이유도 충분하고 있고... 너 죽을 수 있었다. 이렇게 구단이면 되게 좀 짜증나는 것 같다. 제가 본인의 침수는... 수 마마가 자신이... 자신이 죽을 수 있었다. 제가 본인의 침수는... 사실 제가 본인의 침수는... 그의 침수는... 그의 침수는... 그의 침수는... 그의 침수는... 아... 아... 별수는 없네. 아... 요즘에는... 대만 드라마가 진짜 완전 대세인 것 같아. 창현니로 거의 정점 찍은 것 같아. 한국에서 리메이크 한다고? 어... 리메이크 한다고? 어... 리메이크 한다고? 이제 좀 있으면 뭐 한다고 하더라고. 다이메이크 한다고? 그의 침수는... 그의 침수는... 그의 침수는... 오늘... 지금 술 마시는 거 보니까... 드라마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얘 술 마시고 싶어가지고... 부른 거구만. 사실... 오늘의 침수는... 침수는... 주제는 화동 추상. 하지만... 주제는 목표는... 그의 침수는... 그의 침수는... 벙거의 옷을... 그리고... 그리고... 비교... 아... 점이 있어야 되네. 아... 너... 원래 없는데... 이상하게 점 드릴려고 넣어. 짱한 짱도 유어. 그의 점. 아... 똑같아. 똑같아. 웃기고 있네. 진짜 가까이 와봐. 똑같아. 今天的影片就到 저리로. 지수! 시원한 우리의 영상은... 우리의 영상은... 한 잔! 등록! 하이치 셔오 링댄! 셔오 링댄! 하이치 셔오 링댄! 우리의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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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너무... 이렇게 해야지... 안 된다고요? 빼야 된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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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빨리 가서 봐야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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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а 이게 organise簿 Rock 엑 spa할 라인 아... 다른 720이 promises 단ке 케bait 엑 까 자... 네 dramatically